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앳돼 보인다. 그쵸? 앳돼 보이는 게 아니라 앳돼. 우리한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. 형들만 보다가. 너희들 제일 나이 많은 저기 멤버가 몇 살이야? 저희가 98년생입니다. 98년생?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98년생이라고. 제일 나이 98년? 네. 나이마부터 태어났구나. 네 맞습니다. 아 그래? 막내가 몇 살? 제가 00년생 22살. 용띠구나? 네 용띠요. 나랑 두 바퀴 돌았어. 나랑 두 바퀴 돌았어. 띠동갑이야 나랑. 네 맞아요. 두 바퀴 돌았어. 아들 벌이네요. 아들 벌이요. 저희 부모님께서 74년생. 형 형. 난 76이니까 나보다 형님이시네 두 살 많으시네. 나랑 학교 같이 다니셨겠네. 세대가. 세대가. 어머. 아빠 트위스트 한식이에요. 우리 아빠가 장훈이랑 동갑이에요. 우리 아빠가 장훈이랑 동갑이에요. 조용하게 얘기해주세요. 아빠가 아들들 데리고 뮤직비디오 찍는 거. 그런 느낌? 아하하하하하. 그런 분위기를 못 찍으면. 구구, 그럼 구구 년생도 있어요? 구구 년생이 5명. 구구. 구구가 많구나. 구구 학권이야. 구구 학권이야. 구구 학권이야. 구구 학권이야. 구구 학권이야. 구팔 년생. 구팔 년생. 구팔 프랑스 월드컵 진짜 좋네. 짐 썼는데. 2002년 월등학교가 5대0으로 졌어 네덜란드한테. 맞아 맞아 맞아. 아 저 아저씨 얘기. 그걸 뭘 따지고 있어. 너네는 2002년을 기억할 거 아니야 그치? 네 그쵸 그.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. 들어서 알겠어. 들어서 알겠어. 내가 세 살. 형들 네 살. 아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. 우리 진짜 이렇게 한 번 하면. 아유 난리였지. 새벽에 일어나서 다 보고. 그래. 수업하다가도 시간되면 선생님들이 TV에서 틀어주고. 그럼 그럼 해줬지. 치킨도 진짜 많이 팔렸다는. 너네는 막 이상한 다양한 치킨들이 있잖아. 우리 때는 딱 튀김. 딱 하나 진짜. 튀김 통닭이지. 노란 봉투. 노란 봉투에 해가지고. 은박질을 이렇게 싸가지고. 그랬구나. 너만 해도 그랬지.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뭘 사온 적이 없어. 한 번도. 여기서 또 가린다.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뭘 사온 적이 없어. 으하하하하하